안녕하세요. 버니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아트프라자 지하 대극장에서 공개음악방송 아트코리아 방송과 뉴터TV 뉴스타니 학교에 주관하는 네. 제113회 공개음악방송 라이브 인사아트쇼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MC를 맡은 저는 버니걸스의 수리. 저는 버니걸스의 유미입니다. 네. 유미씨 오늘 인사아트쇼 테마가 뭔지 아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쟁쟁한 출연진들이 모여서 파티를 연다고 해요. 아. 무슨 파티죠? 바로 암모르 파티. 네. 죄송합니다. 네. 수리씨 오늘 출연자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출연진들은 UA, 콤마, 브릴리언트 또 요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그룹이죠. 암모르까지 출연해서 암모르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멋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감독님들 지켜오빠들 이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무대 장식해주실 팀들을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팀으로는 NF 댄스 팀입니다. 브릴리언트입니다. 다음 팀은 힐링의 끝판원이죠. 네. 사랑의 암모르입니다. 네. 암모르 파티 모시겠습니다. 너무 핫했어요.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다음 팀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네. 다음 팀으로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순서를 지금 아직 잘 몰라가지고 전에 들으면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유미씨 개인기 한번 해보세요. 하이. 개인기 한번 해보세요. 개인기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안 찍는다. 아, 똑같다. 똑같다. 들으셨어요? 네. 조금만 한 번 더. 크게. 우리 유미가 되게 잘하거든요.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아, 짜증난다. 네, 저희가 방송에 날아가지고 저희 개인기를 서슴없이 다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TV로, 방송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 했을 때는 그 개인기가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 통 편집이 됐더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대표님 뭐라고요? 아, 저희 포토타임 안 하고요? 아, 저희 포토타임 해야겠네요. 아, 저희 포토타임 해야겠네요. 아, 콧말을 받아요. 아, 네. 아, 네. 아, 네. 저희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어, 아, 네. 네. 개인컷 할까요? 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불러주셨죠, 오빠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한 곡 더 하고 저희는 또 MC 자격으로 또 쓰겠습니다. 한 곡 더 할 건데요. 이번에는 오빠들이 좀 되게 재밌어 하실 곡일 것 같아요. 이 곡 들으시면 바로 이 곡 짱이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나도 어필고 싶다. 그런 곡이죠. 어필할 수 있는. 바로 장윤정의 어부박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운데 너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하트프라자 지하대극장에서 아트코리아 방송과 뉴탑TV, 뉴타, 뉴스타운이 함께 주관하는 네, 제 113회 공개 음악방송 라이브 인사하트쇼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니가 미션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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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